자 오늘 그러면 뉴스3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저희가 참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나라는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 그리고 중국은 광군제 1시간 만에 15조를 알리바바가 팔아 제끼었습니까? 이거는 사실 뭐 거의 판총 행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젊은이들의 축제 같은 행사가 점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정프로 얘기한 것처럼 광군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징 남경에서 1990년도에 11월 11일이니까 1111이니까 지역 대학생들이 외로운 일자 4개다 그래가지고 애인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광군제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쌍수위라고 그러는데요. 쌍 11일.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공공시 공공분에 시작하잖아요. 11월 11일. 912억 위안. 1시간 만에 우리 돈으로 15조 1천억 원을 달성했는데 작년 같은 시간 매출 기록인 690억 위안 대비해서 무려 32%나 늘었다는 거예요. 올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중국 안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시작하자마자 매출액 100억 위안을 돌파하는 거를 31초 기록 단축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광군제 알리바바 행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사실 몇 달 전에 마윤 회장이 공국적으로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처음인데 과연 매출에 영향을 주나? 어떻게 본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벌써 16개월째 이상 무역전쟁을 이어가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어떤 소비에 대한 심리가 어떨까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게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까지로는 물론 오늘 하루 종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는 보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주년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이게 광군제 알리바바에 산 거는. 그런데 이제 첫 해보다는 매출 기준으로 4천 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애플, 다이슨, 랑콤, 로레알 이런 브랜드들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들을 많이 파는데 여기에 예약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들 브랜드는 1억 위안을 넘겼다. 이런 거고. 1억 위안? 이게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미국의 리얼리티 스타죠. 김 카디시안 같은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 스트리밍으로 물건을 파는데 홈쇼핑처럼? 네. 본인이 브랜드의 향수 같은 걸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KKW라는 향수가 있는데 이것도 벌써 1만 5천 명. 1만 5천 병.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워낙 큰 내수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어떤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는데 과연 우리 인터넷 쇼핑은 과연 이런 형태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 왜냐하면 사실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각 아이템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그런데 이제 투자들은 또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패가 과연 중국과하고 같은 스케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알리바바 서버 터지니 안 터지니 이게 관심사항이었는데 올해도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갈 모양입니다. 이거 뭐 터졌어야지 우리 반도체 산업이 좋은가? 아 그렇죠. 서버 증설해야 되니까. 서버 증설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올해도 서버는 안 터지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가 썩 좋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 한 10년 이후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났는데 판매량 자체가 줄었다는 거죠. 많이 줄어요. 2015년도에 연간 기준으로 456만 3,507대 이후에 내년 조금씩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10월이 끝나고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400만 대 안쪽에서 끝날 것 같아요. 10월까지 보니까 324만 2,340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0.7%가 감소를 했는데 수출을 보니까 올해 들어서 198만 5,632대인데 이것도 역시 0.3%가 줄었단 말이에요. 2009년 이후에 최소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걱정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올해 선전한다. 작년 말부터 회복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그나마 선방해서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GM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를 했냐. 11.1%. 내수 판매는 19.1%. 작년에 만약에 10월까지 한국GM차를 100대가 팔렸다면 지금은 80대밖에 안 팔린다는 거죠. 이게 사실 자동차 같은 고가 내구제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한 해 기준으로 20%가 준다는 거는 이거 사업 거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데가 하나 있어요. 르노 삼성차. 올해 들어서 판매가 14만 4천대로 작년 동기에서 24%가 줄었단 말이에요. 쌍용차 20%. 수출을 기준으로 20%. 쌍용차 작년 동기 대비 4.5%. 그나마 쌍용차가 조금 선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 볼까요? 올드로 판매가 수출 5.4%, 내수 3.4%. 기아차는 작년 대비해서 0.8% 플러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 기아차 그룹은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대부분 소폭이나마 다 줄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현대자동차 그게 주가에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이 자동차 산업의 어떤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걱정도 기여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큰 변혁이 전기차로의 변혁. 자동차가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좀 이따 바꾸지. 이런 것들도 겹친 것 같은데 그 공백기를 현대 기아 자동차가 또 우리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메꿔나가면서 새로운 트렌드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을 적시적소에 잘 내놓는지가 아마 투자의 관점에서 자동차 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관점 포인트라고 봅니다. 갑자기 매출을 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추세가 한 해 두 해 만에 끝나겠습니까? 경기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 내부의 문제도 그렇고요. 어쨌든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좀 속도 경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뉴스는요. 일본의 구라수소 생산 1위 업체 영업이익이 90%나 작년 대비 하락했습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영업이익이 1년 전에 10분의 1 수준으로 극감을 했다 이런 거예요. 스텔라 케미파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 1등이면서 세계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기 회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우리나라 돈은 한 784억. 영업이익이 우리 돈으로 16억밖에 안 된다. 1년 전에 비해서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무려 88%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냐? 여기에 생산물량 중에 60%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수출해왔는데 예년의 경우에.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고 나니까 7월 이후에 현재까지 한국으로 불화수소 수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도체 업황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고 그러면 한국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여기 거 안 갖다 써도 되냐. 원래 걱정이 써 있고 끊으면 우리 망한다. 반도체를 안 쓴다고 그랬는데 대만 등의 현지 업체에서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대체 불화수를 들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본 기업이 현지 업체하고 합작회사를 하니까 일본 내부의 어떤 이 회사의 매출이나 순위개나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거죠. 이 기사가 왜 눈에 들어오냐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양국 간의 어떤 지금도 지소미아 어떡할 거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주말에 보니까 삼실장이라고 하죠.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관심이 가는 영역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과연 이 지소미아 어떡할 거냐.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 이거 원상복귀 안 하면 우리 지소미아 강행합니다. 얘기를 했더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무역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들도 중요하니까 일본이 빨리 괜한 짓 하지 말고 세계에 이거 뭐하러 이유를 하냐는 말이지. 의미도 없다는데 빨리 풀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지소미아를 빨리 회복하고 빨리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먼저 뭔 조치를 해야 우리도 할 거 아닙니까. 서로 손해보는 일이 좀 없도록? 그럼. 불화수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예요? 일본의 업체들? 주주도 그렇고 상장사인데. 굉장히 감정적이시네요. 아니 빨리 좀 원상복귀 하자는 얘기. 세 번째 뉴스는 일본의 불화수저 1위 업체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작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뉴스3 요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 월요일의 남자 권순우 기자 만나러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웃기 때문에IG의 연결이 만나러 갈anten할 몹swijk과 신실금 전해드렸습니다.